549번 문제 이 참수가 식이 있는데 이때 최소값을 FA라고 할 때 이 FA의 최대값을 과라고 했네요 최대 최소 나왔죠 함수식에서 함수식에서 최대 최소 나오면 무조건 완전제고 싶어는 다른 말로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죠 표준형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골로 고쳐야 되겠죠 이때 이때 이 A가 양수이면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에 Y자표가 바로 무슨 최소값 20M으로 할게요 최소값 미니멈 최소값 15 A가 음수면 중학교 3학년껀데 위로 볼록이어서 꼭지점에 Y자표가 꼭지점에 Y자표가 바로 최대값 매시멈 매시멈 최대값이 되는거에요 그럼 우리는 먼저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거쳐서 최소값을 구합시다 그 최소값이 FA에 이 값을 구하는거에요 해볼게 중학교 3학년 문제야 Y는 일반형이 나오면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16A 마이너스 5 A가 양수니까 여기 A하고 다릅니다 X제곱해서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그래서 그때 꼭지점에 Y자표가 최소값 속값 그 값을 FA라고 하는거야 알았지?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16A 마이너스 5 그렇죠? 이놈의 절반의 제곱 4A의 절반은 2A 2A의 제곱은? 4A제곱이더 더해줬으니까 빼줘야죠 4A제곱 그럼 이게 바로 이놈이 바로 X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가 되네 이놈의 꼭지점에 좌표는 꼭지점에 좌표는 꼭지점에 좌표는 2A 콤마 이거 좋은 친구 키콤마 추지기의 추지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6A제곱 3A 마이너스 5가 돼 이 꼭지점에 Y좌표가 바로 최소값이 돼지 이 최소값을 FA라고 했잖아 우리 친구 FA FA는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가 돼 됐니 우리 친구? 그럼 이것도 A에 대한 2차 함수식이 돼지 그렇지 우리 친구? 그때 이놈의 최대 값을 구하라 지금 A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이잖아 그러면 꼭지점에 Y좌표가 최대 값이잖아 지금 꼭지점에 Y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또 표준형을 고치잖아 또 표준형을 고치자 마이너스 4를 볼록이잖아 마이너스 4A A제곱 마이너스 4A 그렇죠? 빼기 5 됐으니까 이놈의 절박 제곱 플러스 4 그럼 또 빼줘야 되지? 더해줬으면 빼줘야지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 그럼 16이지 플러스 16 여기까지가 이보니까 그 친구 오케이? 4,4,16 나오죠? 그럼 빼기 5지 빼기 5 좀 안보이나? 보이죠? 1 올릴까? 1 올릴게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1이 되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꼭지점의 좌표는? 2,11이 되죠 그렇죠 그 때 꼭지점 Y좌표는 무슨 값? 책? 될까? 그래서 답은 11이 되겠네 됐나요 우리 친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6A 마이너스 5의 최소값 그 때 이놈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러오지 그렇지? 아래로 볼러오길 때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다 그래 안 그래 꼭지점을 구하려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야 된다 그 때 꼭지점의 좌표는 2A,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가 되잖아 그 때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다 그 최소값을 FA 가겠습니다 이놈이 FA FA 이렇게 되죠 그 FA 체댓값을 구하래 그러면 A에 가는 2차함수지 그럼 2차함수지 음수니까 2로 볼러오기야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체댓값 그럼 또 이걸 표준형으로 고치세요 오케이 표준형으로 이때 꼭지점은 2, 11이 되지 그때 Y좌표가 바로 체댓값이 되는거야 솔직히 이것은 중학교 3학년 문제야 됐나? 우리 친구 예 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